로레나 선수의 탑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연결되는 전환동작을 보면 약간 박민지 선수와 비슷한 동작이 있거든요 전환동작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뒤에 카트가 조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로레나 오츠와 둘 다 멋진 날카로운 샷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이진 않았지만 항상 백스윙 탑에서 박민지와 로레나 오츠와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박민지 놓치지 않죠? 이러면 2연더파 단독선두입니다 두 선수 오늘 가장 훈훈한 장면들을 많이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